무제한 연기 용기 찔까? 아예 이걸 아예 타고 아예 찍어서 하고 안녕하자 너 진짜 뭐하는 체끼야? 아우 결혼제냐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어 잠깐만 대사 까먹었다 우리를 보면 절대 못 참는. 뭐래? 못 참는. 못 참는. 어, 경호야. 미안해, 경호야. 경호야.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아니, 그러면 아니. 그냥 이거 보지 말자. 나 동철 나올 거야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너무 웃겨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회장님. 형기, 형장님. 왜, 왜. 보건zos에 전화 왔습니다. machen missed it, not mad? 이거에 없어졌고. 대장이잖아요. 대장. 이렇게 좀 저희가 인물의 땅으로 안 되는데 따지 마요. 아, 그럼 그냥 먹자. 왜 이렇게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너, 너, 너. 너, 너, 너. 너, 너, 너. 아니야, 여기. 이거 찍고 오셨나? 이거 찍고 오셨나? 도착하게 찍으라고. 됐니? 이렇게 말까? 이렇게 말까? 모니터 여기 찍고 있네. 모니터 여기 있습니다. 아니, 봐봐. 여기 찍고 있잖아. 모든 촬영 몇 번을 맞추는 게 배우지. 뭐라고? 벌써. 아니. 이거 왜 이렇게 단대? 네, 네, 네. 앨범 마스 앞으로도 더 멋진 멋진 그런 촬영을 하셔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시청자로서 지켜보고 또 배우로서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